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단식 거의 뭐 21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정상적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참 진짜 하다하다가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가 됐을까? 저 따위 진짜 잡범 같은 인간이 단식한다고 설쳐대는 꼴도 우습고 그리고 그 단식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초인류인지 슈퍼맨인 것인지 단식을 당뇨병까지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저렇게나 단식을 오래 한다는 게 저게 말이나 되냐?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당뇨병을 앓고 있었을 때 일주일만 되더라도 벌써 뭐 하늘나라로 갔을 텐데 아니면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교주님이시니까 승천하는 건가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 멀쩡히 저거 있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냐? 다 그냥 웃기는 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분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단식을 보고 쇼다라고 대본에 알 수가 있고 사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죠. 개딸이 아니고서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언론사들이, 공영방송들이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거는 좀 쇼인 것 같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리고 야당 대표 그리고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MBC 지금 어떤 직거리하고 앉아 있습니까? 기세로 보면 이재명 단식을 24시간 송출하겠다 이런 기세예요. 계속해가지고 무슨 이재명 수염 기르고 있는 홀쭉해져 있는 비수무리한 그런 모습 같은 거 썸네일로 해가지고 허구한 날 지금 이재명 단식하는 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언론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MBC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금 내부적으로도 개떼들이 결집이 돼가지고 비명계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죠. 이재명 비판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야 당대표가 저렇게나 지금 고생하고 앉아있는데 당대표가 저렇게나 지금 홀쭉했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냐? 이런 지금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반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들이 조금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지금 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도 밥투정이란 말 사과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소름끼치는 것 같아요. 정말 선동이 잘 먹히는구나. 이재명이 정도 되는 저런 잡범이 저런 식의 단식 쇼를 한다는 게 이렇게나 잘 먹힐 수 있다는 게 제가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뭐 상태만 보고 앉아있으면 진짜 뭐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 단식의 위선성에 대해서 다 간파하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선동하고 있던 인간이 가가지고 횟집해가지고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렇게 인증이나 남기고 앉아있고 거기에다가 몰래 저게 무슨 뭐 뭔지를 뭘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거나 먹고 있는 장면도 걸리는 게 그게 지금 이재명의 단식 쇼인 것인데 이재명은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인데 뭔 놈의 투쟁이 필요한 것이고 뭔 놈의 지금 저렇게 촛불을 들 이유가 있겠냐고요. 180석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저거는 이재명 혼자만을 위한 단식 쇼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구싱구싱거리고 있는 것도 진짜 추잡스러운 일인 것이고 그런데 그런 추잡스러운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력한 메시지를 못 내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한테 사과하듯이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휘자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성 장관에 대해가지고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참 진짜 지금 보도라도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건데 저런 어떤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다 뭔가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리고 또 그게 화제가 됐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이라고 해서 단식 쇼를 한다라고 해서 봐주기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재명이가 조사받으러 갔었을 때 한창 논란이 됐던 기억나시죠? 그쵸? 신체의 비밀. 그것도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의혹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김부선 씨가 제기했던 논란이었습니다. 쩐의 전쟁도 아니고요. 점의 전쟁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됐던 게 공경 작가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공경 작가랑 대화 녹취록에서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이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재명의 모습을 봐도 지금의 이재명이나 그때의 이재명이나 뭐 다르겠습니까? 인간이 변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의 이재명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됐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때 보였던 반응은 뭐였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신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저때 놀랐거든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길래 꽤나 당당하다. 꽤나 진짜 이게 김부선 씨가 사실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보였던 모습은 뭐였습니까? 아주 대학교 병원에 가서 자진 저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결론은 점이나 레이저 시술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사 소견까지도 밝혔는데 저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저까지만 보도가 사실상 대부분 되다 보니까 맞네. 이재명이 얘기가 맞구나. 신체 어떤 그 비밀한 거 없구나. 그냥 김부선 씨가 허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조금 세부적인 것들을 따져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주대병원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한 명씩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도청 출입 기자 3명이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는 신뢰도를 높였다라고 하는데 경기도청 출입 기자 3명이 어떤 루트를 뽑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3명이 들어갔다라 그래가지고 신뢰도가 높아진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짜맞춰가지고 기자들을 선별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만 커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심이 더 커지는 게 또 들어갔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3명뿐만 아니라 무슨 이재명 쪽에 있는 경기도 대변인, 도지사, 비서, 메시지 팀장 이런 사람까지 3명이 추가적으로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문의 2명이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의심이 커지는 게 뭐가 있냐? 13일 경찰에 이재명 측에서 신체 검증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16일에 저렇게 아주대병원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재명 측이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달력을 보니까요. 13일이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가지고 내가 신체 검사를 받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답신이 오겠습니까? 미쳤다고 답신하겠습니까? 주말에? 그러면 13일, 14일까지가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휴, 공휴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말이었던 얘기죠. 그리고 15일 하루가 지나가지고 16일날 저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답신을 보내고 싶어도 답신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었던 상황인데 대번이 이재명이가 답신이 않았다라고 하는 걸 건덕지로 삼아가지고 아주대병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혼자서 셀프검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다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경찰만 믿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경찰이 신체 검증을 안 한다면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검찰이 언제 신체 검증을 안 하려고 했습니까? 한다 안 한다 답변을 줄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었다라는 게 팩트인 것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아주대병원에서 셀프검사를 받는 게 도대체 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인지 하나부터 여기까지 제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을 때도 김부선과 공지영의 녹취록이 인쇄된 종이를 의료진한테 보여주면서 주요 부위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어떤 게 가능할 수 있겠어? 야, 김부선 씨한테 지금 녹취록이 인쇄된 종이라고 했는데 그 종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의사한테 그거를 주고서 이 종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신체 부위가 어떤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특정을 하고서 이 부분에 점이 있는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가 됐거나 동아일보, 중아일보가 됐거나 이재명 측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참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봤어야 되는 것인데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에다가 자기 쪽에 있는 비서 등등 해가지고 3명 그리고 전문의 2명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흔적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봤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눈으로 그냥 그렇게 봐가지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봤던 시간도 얼마였습니까?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무슨 뭐 신체 비밀이 말끔히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재명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생각해봤을 때 당장에 우리가 이재명이를 구속해도 모자랄 판이고 구속이 돼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도 똑같이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똑같이 그때 보도가 됐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서도 보도가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언론의 공정한 모습이겠고 법의 정의에 맞는 거겠죠. 과연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의 신체 비밀이 그때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될지 정말로 신체 주요 부위에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구속이 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